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릴레이 종합 수행 능력을 평가해 보건데요. 각자 팀원이 3명이니까 한 가지씩 임무를 완수해서 제일 빨리 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. 한 번 해볼까요? 렛츠고! 자 그러면 누구부터 어떤 팀부터 하실까요? 이것도 가위바위보로 할까요? 아니요 인사팀이 먼저 하겠습니다. 야 이쪽 팀이 먼저 하겠대. 인사팀이 먼저 하겠습니다. 이 순서대로 간다고? 그냥 마케팅 시키자. 자 직원들 자 그럼 그냥 이렇게 앉는 순서대로 갈게요. 먼저 하고 싶은 사람? 저희 할게요. 아니 근데 저희는 승진했어요. 임원진이예요. 얘는 마케팅 시키자. 문원진식도. 문원진이고 장원진. 아 장원진식. 원진이가 뭐야? 자 할게요. 여기 뒤에 앉아있자. 아!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! 시작! 아니 저걸 봐야지. 저거 봐야지. 아 이거 봐야겠다 나도. 이거라. 아 뭐야. 느렸다. 아니 하나를 맞추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순서를 보고 이걸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끝났어. 끝났어. 아 끝났어. 이해못했어요. 아 끝났어. 이해못했어요. 다했어 다했어. 야 뭐야 아까 나한테 이해 못했냐고 뭐라고 막 계속 하던데. 자 1번 1번 유타. 그 다음에 3번 이거 홍담. 4번 자니. 자 이거. 아니 그거를 발표하지 말고 모아서 자니. 모아서 보내서 찍어야 해. 아 제일 바보였다 얘. 아니 남는 게 2번일 거 아니야. 그렇게 남한테 뭐라고 하더니. 그렇게 남한테 뭐라고 하더니. 남한테 뭐라고만 하더니. 아니 같은 팀이 5번이었다고? 자자 인사팀 팀워크. 아 인사팀. 인사팀. 아 여기서 끝나게 생겼네. 이거 맨 위로 놓고. 이거 맨 위로 놓고. 여기 맞아 옆에서 놓고. 맞아. 빨리 찍어. 형님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. 맨 뒤 2개만 외울게. 오케이 오케이. 맨 뒤 2개만. 좋지 우리 머리가 3개니까 좋겠는데. 오케이. 한 다음에. 위에 찍고. 아 느려 느려 느려. 아니 그러니까 한 방에. 찍고. 여기 춤 좀. 찍고. 여기다 나 여기다. 에이. 아니 나 날 줘야지. 아니 여기 이거까지. 아 싸인이구나. 다 해야 돼 싸인해? 여기 싸인 다 해야 되는 거죠. 아 이게 이런 거였어? 뭐 얘 다 했다며. 아 미안해. 아 처음 하면 안 됐어. 밑에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밑에 없어. 첫 번에. 밑에. 빼고. 형이 이제 파세기까지 다 해야 돼? 아니면 내가 가야 돼? 모르겠어 진짜. 아니면 정우가가. 정우가 파세기. 정우가 파세기까지 다 알려. 이거 받고. 그걸로. 여기 앞에 놔면 되겠다. 자 내가 이거를 찍고. 다 갈아 버리면 되는 거야? 이게 이게 쉬워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다 갈아 버리면 되는 거야? 누르면 되는. 오케이. 아 끝났어. 됐다. 야야야야야. 빨리 달려야지. 내가 일만 하고 이렇게 하고. 유타가 싸인하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찍을게. 오케이. 팀은 지금 그냥 이길 생각이 없구나. 못해. 야 골든리 팀 보다 뛰어오는 것 같아. 잘했어? 자 탈락. 아니 보셨도 없어요. 탈락. 몇 분인가요? 2분 36.66. 2분 36.66. 아 나는 하나 맞추고 하나 맞추고 하는 줄 알았어.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? 제일 큰 문제는 김도영이었어. 맞아 나야. 어 내가 문제야. 내가 할게. 남한테 뭐라고만 하더니. 아 첫 번째 팀을 하면 안 됐어. 이거 달고 그렇게 하지 말고. 매일 추워 그냥. 다행이다 진짜. 오케이. 확실히 우리가 첫 번째 팀 아니어서 다행이다. 진짜 바케팅만 줬으면 좋겠어. 영어 파이팅. 가보자. 이거 빼고 바로 뛰어가면 돼. 뭐를 빼? 이거 빼고. 이걸 먼저 넣고. 아니지. 아 나 팀 멤버 진짜 잘 뽑았다 생각하는 게 있어. 아 이거 크게 할게 내가. 그 슈퍼만. 파이팅. 뒤에 두 개. 엄맘만 확신. 알았어 내가 뒤에 두 개. 와 근데 우리가 진짜 회사원들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아니지 우리가. We ready. We ready. 진짜 난리 났다 진짜. 아니 안 뽑혔겠지. 그런가? 자 준비. 시작. 시작. 마크. 자. 마크 사회나요? 우리는. 마크 아니름까지 써야돼? 마크 이름까지 써야돼? 마크 마크 마크. 마크 마크. 오케이 이 팀 여유 있는 거 봐봐 잘 뽑아 야 진짜 잘 뽑아 이제 가면 끝 1분 44초 2분 고생하셨습니다 1분 44초 우리구나 자리가 1팀 같이 봐줘 혹시나 모르니까 오케이 자리야 30초 가자 시작 저것은 도영인가 재현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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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인가 도영인가 재현인가 마크인가 이게 첫 번째 이거 버리고 세 명 그게 첫 번째 잠깐 지금 몇 개야? 네 개 밖에 없어 네 개 밖에 없어 해 짜리 해 짜리 해 짜리 그건 그거 맞아 이거 맞아 공영이랑 공영이랑 유노랑 망했어 자리야 빨리 빨리 나 파마토 아니었어? 나 파마토 정허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다 해야 돼 사인 다 해야 돼 사인 다 해야 돼 사인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아 여기서 좀 느렸다 여기서 좀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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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고 테리 형 보내고 가면 돼 내가 가? 응 아 안 떼진다 펄에 여기 출발번이 있어요 여기서 뛰어야 돼 가자 렛츠고 렛츠고 아아 자 업무 보러 갈게요 페라 업무 보러 갈게요 형 멋있게 멋있게 널찍해 멋있게 널찍해 멋있게 널찍해 멋있게 널찍해 멋있게 널찍해 멋있게 널찍해 1분 36도 3분 와 야 장난쳐도 이 정도면 진짜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축하 와 굿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 영업팀 2점 마케팅팀 2점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슨 팀이죠? 인사팀 인사팀 1점으로 끝났는데요 마지막 3등 이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 1등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3 대 3으로 가위바위보 차이드민트로 1등을 정하게 했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할까요?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낼게요 어 좋아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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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미안해 재현이가 오케 하면 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안 형이 돼 자니는 자니는 많이 쉽게 먹어 형 이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원래 이거 봐봐 유탄은 남자라서 주먹맞네 아 진짜 주먹네 유탄은 진짜 주먹네 야 아니야 진짜 믿어봐 유탄 진짜 주먹네 진짜 주먹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그치 이게 맞지 진짜 주먹냈어 이게 맞지 진짜 주먹 야 대형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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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잖아 너 형 진짜 주먹했어 나 파낼게 파낼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상장 우수팀장 위팀은 전 팀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글로벌 기업 시티 상사의 최고 우수 인재임을 증명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화합니다 글로벌 기업 주 시티 상사 주 시티 상사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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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팀장 우리 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정 팀장 아 사장이야? 정 사장 정 사장 정 사장 정 사장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잘했어 이 연락을 우리 마케팅팀의 사원들과 함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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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요 소고기 마케팅팀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잘 찍어서 남기는 걸로 저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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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사실 이 회사 없는 건 페이크 회사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유령 회사였어 3등 벌칙 받으실게요 우리 회사 실적이 가장 낮았던 인사팀에게 1등이 정하자 1등이 정하자 1등이 정하자 그러면은 여기 2팀이랑 뽀뽀시켜 너무 좋아 야 뭐 입맛 따시지 마요 나한테 방금 립밥 입는 게 너무 많아 창원 사원에게 입냄새 뿐기 아 뭐야 저랑 막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사팀에게 영업팀 사원이 정해줘 어 그러면 개그 하나씩 보여줬 아 그래 문부장으로 자신있어 자신있어 아 가운데로 와 정하야 야 야 야 정하야 들리지? 정하야 일단 들리지 그치 센터 센터 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바로 갈게요 준비 시작 뭐야 뭐야 저 한 번만 뒤에 다시 주세요 물리적인 조촉 안 돼요 물리적인 조촉 안 돼요 물리적인 조촉 너무 힘들어 어렵다 아니 근데 야 너 왜 정을 하겠지 아니 왜 웃었어 진짜 왜 이렇게 가까이가 근데 대단하다 아 개그가 못 웃기지 나 뭐 안 웃기잖아 진짜 안 웃기긴 해 벌써부터 뭐 해야 돼 태인 형 오히려 웃을 수도 있어 벌써 웃겨 아 진짜 자 준비 시작 시작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거 뭔 상황이야 뭐하는 거예요 왜 아니 누가 벌칙을 한 거야 아니 아니 형 도영이랑 무슨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아 아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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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랑 좀 더 하고 싶은데요 회식 갑시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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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식 갑시다 우리 심할서 쓰고 사직서 갑시다 갑시다 자 모두들 세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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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직서 갑니다 아 못 다니겠다 아 사직하자 사직 약간 진짜 너무 웃었어요 그럼 이제 내려쳐 아 그럼 이제 이유에서는 내 것인가 야 이거 정말 여탄물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진짜 못 치지 아니 하지 말아 못 치는 것도 매력이야 왜 자꾸 웃기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야 진짜 나 약간 웃기 나 약간 기대했어 자 두 사람한테 오케이 나이스 오 오케이 아니 아 저거 여기 있었다 맞잖아 이거 이거 CG로 지금 편집했어요 여기 CG 노란색으로 뭐 이런 거 치는데 야 근데 박은 진짜 얇게 잘 쳤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야 그래도 다 왔어 세일이 형의 그 언제때보다 깊은 한 수 방구할 때만 보셔 수 있습니다 오? 우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대박 진짜 형이 형한테 놀랐어 지금 형이 형한테 놀랐어